여기에 한국일보를 보니까 여기에 한쪽에 윤 대통령 지지도가 한국갤럽 자료가 올라있네요. 이 자료를 얼마나 이렇게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지지도가 보면 2022년도에 상반기에 반전이 돼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갤럽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같은 부분은 일단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많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4월 10일 총선을 대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참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로 보는데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아마 글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패배하게 되면 국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더불음주당과 이재명 씨와 함께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좀 충격적인 그런 글을 써 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김대중 주필은 그 이야기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한 두 달 전일 겁니다. 3월인가 2월 무렵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 패배를 하게 되면 그냥 헛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어려우면 그냥 제 발로 그냥 걸어내려온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그걸 공론화하기가 너무나 이렇게 거북살스러운 그런 주제인데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은 반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걸 보고 그냥 웃음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정신들이 있는 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냐 국힘당의 당원들이 80%에 해당하는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고 있냐 그런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뽑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역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의욕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들 쇼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뭐 그냥 인연극을 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하단에 보면 검찰 측에서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대북 송금 판결까지 왜곡하려고 한다. 사법 방해로 응을 멈춰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국정이라는 것이 선거를 차지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주제를 별로 잘 안 다룹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당신들이 당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인 거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차하고 이런 협의회가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또 당대표가 되게 되면 약점이 잡히니까 찍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윤 대통령이 자업자득인 거죠.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힘 빠지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 조선을 다 장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게 조선일보의 지금 여론 섹션이거든요. 국회의 정상화가 난망하다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된다. 아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과제들을 정리해 가지고 아마 대통령실에 제출한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지켜보지 않고 여기 안을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게 있는데 61개를 제안을 했네요. 제안을 했는데 굵직굵직한 계획이라는 것은 다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것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미 익히 예상된 바 있고 뭐 며칠 전에 보니까 한 조선일보에 제가 4월 3일인가 방송했던 내용을 그냥 문자로 다 정리해 가지고 한 분이 올려두고만요. 그대로 됐네요. 그대로.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우리말로 하면 그냥 헛수화비가 된 것이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 합바지가 된 거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여러분들 이 주장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 과제에 집중을 입법 없이 여러분 가능한 개혁 과제가 굵직굵직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니까 뭐 인구 극감 비상 상황 아이를 낳아서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사람 입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웃음을 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고 3년 지나서 2027년에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더라도 국힘당이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상황이 안 좋아 내년도에 이런 대통령 선거를 치르더라도 국힘당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수없이 4년 동안 줄기차게 말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뭐라도 대통령께서는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의사들을 때려잡는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본인도 일을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 것처럼 본인도 여러분들 우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가만히 앉아 의전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3년 뒤에 하나 내년에 대성령 선거를 하나 이길 가능성은 미래일이니까 제가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거죠. 현재의 낮고 그 일에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이자 책임자는 바로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 잘 돌아가고 있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열과 성과 혼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참 딱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지 이미 시간은 지난 거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합바지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뭡니까 무능자가 되기로 여러분들 결심하신 것이고 본인 자신이 허수아비가 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바닥 상태인 여러분들 지지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람들은 다 뒤로 돌아서 가지고 비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까지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헛심을 사용해 가지고 그 여러분들 단순하고 일밖에 모르고 일만 보고 살아야 한자만 보고 살아야 될 의사들을 옥죄는 일에 힘과 성과 열을 다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밖에야 그냥 빨리 내려와서 나가고 선거 치러 가지고 그냥 세 사람이 맡아서 일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제 능력이라도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정직하기로도 해야 되고 능력도 없는 데다 정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겸손하기로 해야죠. 능력이 없는데 또 고집은 뭡니까 황소 고집이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냥 3년 채우지 마시고 그냥 중간에 내려오셔 가지고 능력이 안 되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4개월째 여러분들 의정충돌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와 가지고 서울시 여러분들 의료원에 산하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까지 지금 갔습니까 그러면 현대 아산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아니 서울대 의대는 적자가 지금 얼마나 누적이 됐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폼만 잔뜩 잡고 엄포나 놓고 이런 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발이 전혀 서지도 않고 권위가 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3년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4월 10일 총선 두 달 전 정도에 김대중 주필이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점에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다 이대명 전국이니까 당신이 그냥 자발적으로 내려온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를 보고 떠오르는 그런 단상입니다 연통이 내려오면 대안은 뭡니까 연통이 내려와가 3년 뒤에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든 1년 뒤에 치르든 간에 국힘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이 이길 수가 없는데 3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국힘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항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국힘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전이 끝난 겁니다 그 시전이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내가 했던 방송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지난 겁니다 때가 지난 거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건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타이밍을 다 놓친 겁니다 타이밍을 다 놓쳤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를 한 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낙담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냥 그게 현실인 겁니다 당연히 그런 현실이 일어나서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꿈인 겁니다 한여름 밤에 꿈은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장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신들 체리라고 그러나 언론도 책임이 있고 국민들 일반도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오랜만에 그 이야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도 한심해 가지고 연통이 내려오든 내려오지 않든 간에 대안은 없습니다 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으면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어떻게 이 나라는 완장만 차면 이렇게 독주를 하고 폭주를 하는지 그런데 인류의 살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권력자들이 힘을 휘두르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권력을 여러분들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남룡하는 역사가 세계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비나 선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을 남룡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털 같은 게 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중요한 선거 공정성 부분을 다 놓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이란 것은 그냥 시작입니다 시작 제 이야기 잘 귀담아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고 이제 본게임은 전혀 여러분들 이루어진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완장을 차는데 완장을 찬 사람들이 전혀 제어받지 않는 세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어제의 최상병 특검하고 관련해 가지고 더불음주당이 단독으로 여러분들 그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리돌림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들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볼수록 흥미롭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을 딱 묶기 위해서 이런 나라를 50개로 잘랐지 않습니까 50개 주를 만들어 가지고 주하고 이런 연방정부가 견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을 건국한 아버지들이 유럽에서 학을 뗀 겁니다 인간을 보고 왕이란 인간들을 보고 학을 뗐기 때문에 흰 대륙에서는 어느 놈이 오더라도 왕이 될 수 없고 뭡니까 그냥 권력을 그냥 잘게 나눠서 50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올해 여러분들 융성하겠죠 왜 완장찬 놈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글을 쓰기도 참 힘들 건데 박진배 교수께서 벌써 241번째 칼럼이네요 아주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떠오르는 미국 남부의 도시들 여기 이제 오스틴하고 그 다음에 테네시주의 네시빌 네시빌은 칸츄리송 이런 거 엘비스 프레스리가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태어났을 겁니다 그 다음 미국의 텍사스의 오스틴 삼성전자도 거기에 공장을 갖고 있죠 큰 공장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남부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제 춥고 생활비도 비싸고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하고 하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 놨네요 미국의 미래는 남부라는 내용이 종종 미국의 매체에서 소개가 되는데 it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주하고 새로 지어지는 자동차 배터리 공장들이 남부의 주를 선택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나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하는 인구가 미국 남부로 계속 강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주정부가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노조나 파업이 최소화된 환경들이 이런 남부 위주를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외부 소식을 그러나 지금은 이제 네시빌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을 가보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들여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로 많이 이동하는 거죠 텍사스의 오스틴 테네시주의 네시빌 특히 이제 네시빌의 다운타운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음악과 관련해 특별한 장소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아주 이거는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 외에는 잘 알기가 힘든 내용인데 박진배 교수는 미국에 직접 활동 근거지를 갖고 계시니까 젊은 세대가 호감을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뉴욕이나 시리콘벨에 찾아볼 수 없는 남부의 환대다 나이스한 것 같지만 진심은 별로 없는 뉴욕 등의 대도시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태도다 다소 지겨운 정치적 올바름 피시가 아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남부 사람들이 좀 털털하죠 그리고 깍쟁이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에서 뭘 읽었는가 하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넓은 미국 땅을 유럽에서 이루어진 정치 권력 왕들의 학정에 학을 뗀 나머지 인간 본성을 찾기 그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은 가능하면 조각을 내가지고 완장찬 놈들이 함부로 뭡니까 폼을 못 잡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오늘날 미국을 가장 융승하게 하는 제도적 틀입니다 미국의 몰락이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면 어느 나라도 이런 마약 문제도 있고 빈곤 문제도 있고 홈리스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문명권하고 비교할 때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미국적 가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뒤업자 이런 정도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개인주의가 워낙 여러분들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제도적인 틀이란 것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헌법적 특성 때문에 길이길이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남부로 가지 않습니까 남부로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급여 패키지를 그동안 비교적 기업 친화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던 델라웨어주에서 여러분들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테슬라 급여 패키지 무효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ccbb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끈이 여러분 딱 들여지자 테슬라의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계열사들 전부 다 여러분들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 틀리게 되면 다른 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은퇴자가 대단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주위에 살다 도저히 너희들 꼬라지를 못 보겠다 그렇게 하면 보수적인 여러분들 주로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그것이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판결이 내리니까 우리 같으면 꼼짝없이 당해야겠지만 바로 계열사인 뉴럴링크 법인을 델라오에서 네바다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네바다로 옮겨버리고 또 스페이스X에 여러분들 법인 소재지를 델라오에서 텍사스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여러분들 텍사스에 내겠죠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내 여러분들 권력을 남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델라오의 법원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계열사들을 다른 주로 이동시켜버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결정이 잘 됐냐 잘 되지 않았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회사를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왁 개미들 그런 지금 투자자들이 전부 다 미국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에 실망을 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여러분들 5월 사이에 50조가 늘었지 않습니까 50%가 늘었는데 50%의 상장펀드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 주식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뭘 합니까 몸은 한국에 있지만 투자이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타입의 투자이민을 한 겁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워낙 높으니까 부자들이 여러분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1200명 전 세계 4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이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는데 전공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국으로 이주할 겁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간호사들은 많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전번에 외과의사 충부외과 의사를 하시는 분 간호사를 하시면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상을 그만두는 것은 간호사 세계에서 임상을 그만두는 것은 두뇌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50%가 이러면 간호사들이 다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가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몸은 있지만 돈을 떠나보낼 수도 있고 돈하고 몸이 같이 떠날 수도 있고 그냥 직업 자체를 옮겨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만만치 않은 거죠 정치인의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아직도 1980년대 수준 정도만 사람들은 이제 발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거지를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근거지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거 마치기 전에 지금 이제 정부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범의록의 특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올 특위 여기서는 이제 2025년 의대 정원도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부는 2025년은 빼고 2026년부터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2026년부터 하자는 것은 2025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자인화한 거지 않습니까 하단에 의사들 욕하는 소리가 대부분이지만 조선일보 기사니까 그게 한 분이 그냥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공의와 의대 시의 복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2020학년도 정원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대학병원의 파산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수련체계 붕괴도 필연적입니다 꼰대들끼리 아무리 논의해봐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당신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복잡하고 여러분들 한덕수 총리와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목소리를 도우고 윤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원대 복귀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게 뭘 이야기하냐 정신들 좀 째리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대학병원이 파산을 한다는 겁니다 수술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턴 본과 인턴 여러분들 전공의 전문의 교수로 연결되는 여러분들 소위 의료 공급망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꼰대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꼰대들끼리 앉아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4개월을 보낸 겁니다 꼰대들끼리 앉아가 여러분들 무슨 고민을 하고 뭡니까 무슨 대학 학장장들이 여러분들 구절절 이런 편지를 보내고 별짓을 다하지만 핵심을 누구도 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를 단순화해서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폐가 망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앞날이 지극히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이 욕이 대부분입니다 욕설을 그냥 뭡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욕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한 분이 그냥 get to the point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못하겠다 꼰대들끼리 여러분들 회의해가지고 2025년은 절대 안 되는데 2026년부터는 의과대학 정원을 좀 해비할 수 있다 그거를 그렇게 목을 메고 부러지자면 그러면 당신들 수술 안 되고 병원 파산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세금 때려 넣어야 되고 수련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 여파가 몇 년이 갈 거다 이야기죠 그 여파를 감당할 만큼 중요한 것이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1500명 늘리는 거냐 그렇게 꼰대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해라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의 초두에 문제 해결 자신이 없으면 그냥 걸어서 내려와라 이야기죠 대통령 하고 싶은 인간들은 많으니까 한 분께서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윤석열이라 하나 뭡니까 이맹먹이가 하나 뭡니까 윤 뭐뭐가 하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선거는 다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윤석열이가 하나 윤 멍멍이가 하나 이멍멍이가 하나 뭐 나 멍멍이가 하나 내 안께 무슨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갈려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너희들 함께 영광을 주고 세금먹이가 여러분들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장관직을 수행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폼 잡으라고 이런 장관직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직책에 이런 맡아야 될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그게 권리와 이런 의무의 계약관계인데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라는 것이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책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세금을 왜 냅니까 장관직책을 왜 만들어놨냐고요 차관직책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문제 해결하라고 이런 만들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다 4개월 또 4개월 가겠다 그럼 내려와라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억하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고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 내려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더 최악의 인간이 들어오더라도 대안이 뭡니까 윤 대통령 대안이 뭡니까 알 수가 없죠 아무가 들어와더라도 그보다 더 잘할 테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3년 후에 선거하나 1년 후에 선거하나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지금도 여러분 국민이 돼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국민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 역할을 무관심하고 무심했기 때문에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건 아닌 거죠 혹시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자체가 성정이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4개월 동안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왜 차지하고 있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는 아닌데 한국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읽다 보니까 참 주목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고용주들이 채용을 줄이는 겁니다 미국 자료인데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보험 요율을 조정할 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그 절반은 고용주가 지불하는데 당신들 한 번도 우리한테 의견 물어본 적이 없지 국민연금을 올리는데 국민연금 가운데서 절반을 고용주가 여러분들 대신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고용주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그렇게 어느 분이 좀 시니클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건강보험 요율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4대 보험들 다 올려가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이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임금을 많이 주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로봇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해외로 여러분들 기업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이게 하단에 병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은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하거든요 3.99%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한 번 더 관심 있게 본 겁니다 병원의 병원비가 늘어나게 되면 고용주가 고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소득입니다 여기 이제 소득을 계층별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40이라는 것은 4만 불에서 5만 불 받는 사람들도 다 병원비가 여러분들도 올라가게 되면 실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 사업가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총량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이면 인건비가 60%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늘어나거나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60% 한도 내에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 수를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중산층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중산층들이 그리고 저소득층이 그리고 고소득층은 크게 여러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고용주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면 그냥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해서 좀 많이 주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두 사람 선택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두 배 치르는 그런 선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면 고소득자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데 중간계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 달 발표된 연구자료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의료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미국 임금이 잠식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막음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의료지출 증가에 측면한 고용주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그런 의료지출 증가에 대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의료비뿐만 아니고 4대 연금의 대부분의 절반을 고용주들이 치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냥 고용주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수분처럼 누르면 그냥 돈을 내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용환경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대한민국에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조시하고 준조시의 부담을 늘려가는 겁니다 사람을 한 명 고용하는데 다른은 부대 비용이 계속 증가하니까 정규직을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미국에서 연구한 것을 보고 병원비용이 1% 상승함에 따라서 실직한 사람들의 비율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지역사회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세금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훨씬 더 타격을 받는다 이야기죠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1,000불을 지불하면 그냥 좀 많이 주는 사람을 한 사람 뽑지 적게 주는 사람 두 사람을 뽑아가지라면 보험료를 2,000불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저소득 근로자 2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고소득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건강보험을 포함해서 4대 보험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것이 고용에 어떻게 타격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병원비가 1% 올랐을 때 5% 올랐을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현저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현저하게 동시에 여러분 세금 수입도 줄어드는 거죠 1% 늘렸을 때 올랐을 때 5% 올랐을 때 이렇게 뭐든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그래야 참 사회 부담을 줄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나라가 워낙 이렇게 비이성적이라 가지고 그냥 이런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깔아뭉개고 그냥 어디 무슨 점쟁이 말을 듣는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비용이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은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에 보시게 되면 대학병원 적자 문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드디어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보면 서울시립병원에 9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입니다 대형병원의 적자가 지금 얼마나 수면 아래에 있는지 전공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도하고 달리 이거 세금으로 여러분 다 집어넣은 겁니다 보시죠 서울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과 보람의 봉원이 올해 약 900억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쉽게 하면 천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 세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2월 20일부터 집단 이탈을 시작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게 되면 두 시립병원의 올해의 손실액이 897억 원에 달할 것 같다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금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인 겁니다 전국을 다 합치게 되면 수천억 이상일 겁니다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은 의사 203명 가운데 전공의가 44명으로 22% 보람의 병원은 34%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전공의 비율이 34.5% 서울 성모병원이 33.8%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이탈하고 난 다음에 공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병실을 여러분 가동하는 거니까 회사 여러분들 공장 가동률하고 병상 가동률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인 거죠 병상 가동률이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나가면서 72% 44%로 28% 내려앉은 겁니다 보람의 공원은 72에서 52%로 20% 내려앉은 겁니다 아마 이것도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러분들 지탱한 것이 이 수준일 겁니다 그분들도 계속 저런 무리할 수 없으니까 외래 환자 실적도 떨어지게 되고 수입이 극감한 겁니다 결국은 경영단이라는 것은 회사든 병원이든 관계없이 수지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급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456억 원을 일단 절반 정도를 마꾼 겁니다 정부는 여차하게 되면 이 돈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한테 전공의들 반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한테 구상권을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존 의사분들이 간신히 메우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의사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두 시립병원의 비용절감 고강도 자구책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결국 세금을 투입해 보존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여차하면 전공의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불법적이라고 보거든요 구상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진로 여러분들 수행 맹령 같은 부분에 완전히 법적 책임을 맨하는 취소 대신에 철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고집하는 이유거든요 일단 시 예산을 투입해서 두 개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정부와 함께 다각도 노력하겠다 전공의들에 돌아오기가 힘들 겁니다 정부의 경직된 방침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몇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기사가 올라가 기사가 여러분들 가장 구석에 작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남기신 분이 댓글을 남기신 분이 얼마 안 된 겁니다 시립병원의 손실액이 900억인데 전국대학병원 상급병원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룬 위대한 업적입니다 국민들은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반대가 23명 찬성이 22명으로 적은 겁니다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정책의 대가를 수천억의 수조 정도를 지울여야 되는 겁니다 탈전공위 위주의 운영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몸소 부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공기가 빠지게 되면 이 부담을 환자들이 여러분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 대란의 작은 대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한 난간을 극복할 수 있을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윤 대통령과 박민수 차감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프면 외국으로 보내주고 외국 의사 수입하고 조선일보는 무책임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의사 까는 내용 기사가 안 올리면 굉장히 심심하나 봅니다 어제까지 의사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3개 4개 기사 올리더만 오늘은 미안한지 구석에다가 조그마하게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사 책임이라고 해야지 모든 의료 문제는 의사 책임이고 의사가 돈 벌리고 악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선입을 조롱하는 글을 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죠 윤 지지자들께서는 그리고 동화일보를 뺀 보수 언론지 기자들은 그냥 아프지 않아도 시립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의 경영 수지를 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데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가 15억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이 한 10억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서울 아산병원만 지금까지 발생한 적자규모가 22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이 여러분들 주식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2024년 적자 예상규모가 4600억 정도 됩니다 세브란스가 2250억입니다 삼성서울대 서울병원이 지금까지 1500억 원입니다 올해 3000억입니다 세브란스가 2250억이니까 한 5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올해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적자규모 만큼을 전공의 저임금을 가지고 돌려온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이 서울의료원하고 보람의 공원에 한 40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그리고 한 해 900억 정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900억만큼을 전공의들의 저임 낮은 숫가를 가지고 병원을 경영을 해온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뒤엎어버린 겁니다 지금 방법은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해서는 뭡니까 그냥 정부가 다 떼우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악화가 된 겁니다 그 시간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수백억에 수천억 적자가 발생하고 수조원 적자가 아마 지금 이 정도 되면 다 합치게 되면 수조원 되겠네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문제를 봐야 그래야 해결책이 발생하는 거지 너희들 나쁜 놈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도 책임이 많은 거죠 이 여러분들 1년에 4600억 정도 서울 아산병원에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올해 적자 규모가 4600억입니다 병원이 여러분들 숫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큰 병원을 운영해서 여러분들 100억 200억 정도 남기는 병원도 드물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돈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자체적으로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숫가는 낮고 그다음에 새로운 의료기기는 계속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의료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 복귀하고 의과대생 복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 가능성이 있냐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해 가지고 ai 함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ai가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원래 복귀 시한이 5월 20일인데 5월 20일까지 돌아오신 분은 659명이 불과하고 전체의 5.1%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공의가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의가 없이 병원을 꾸려가는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문의를 더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들을 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으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수가가 낮으니까 전공의들을 데려다가 싸게 부려먹은 겁니다 이제 ai는 그냥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생각이 들어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병원 운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49%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48%가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수의 여러분들 대중들은 절반 정도가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어제 제가 나간 대학병원 정상 가동 불과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특히 의정충돌 문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를 다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의료현장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자기 입장에서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시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현장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이 한덕수 총리 이야기나 조기용 여러분들 장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1만 명이 과학적인 추계라면서요 의사수 부족이 그래서 2025년부터 매년 2천 명이 과학적이라면서요 이게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2026년부터는 협의하자면서 2025년은 과학적이고 2026년부터는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2026년도도 닥치고 뭡니까 2천 명 계속 뽑아야지 2026년부터는 회비를 하겠는데 2025년은 절대 안 된다 이야기인 겁니다 꼰대들이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대한민국 기성세대로서는 너무나 참담하게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배 엘리트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땡깡을 뿌리는 인간들로 가득 차인지 나는 일치기 여러분들 이 정도인지를 몰란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2025년도는 과학적이고 2026년부터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절대로 협상을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게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고 지금 대한민국 지배 엘리트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뜬 겁니다 꼰대들끼리 잘 해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전공의를 해봤자 의료사고에 늘 떨고 살아야 되고 수입 적고 힘들고 그래도 그동안은 사명감이 있어서 했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시절에나 참고해라 하지 요즘 젊은 애들은 말도 안 먹힙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필수과 기피 현상이 생겼는데 보건 공무원들이나 정부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총선 승리용으로 던진 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자존심만 지금 내쉬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총선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방 여러분들 재미 보기 위해서 했는데 잘못된 걸 본인들도 이미 지금 어렴푼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만 빡빡 세우는 겁니다 그게 꼰대들의 비극인 겁니다 그게 꼰대들의 비극이고 꼰대들의 시극인 겁니다 정부의 답변이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의 행위에 무슨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정당성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정당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정의를 부정의로 만들고 정부가 솔선해서 선 대신에 악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바보 천치도 아닌지 이러면 정부 하자란들 하겠습니까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됩니다 뭡니까 2025년부터 모든 의과대학 정원조정에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서 결정하라는 것이 전공의들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우 개선하고 근무환경 개선하고 요구 조건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공의 비대위에 여러분들 요구 조건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여러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욕해도 젊은 사람들 안 돌아옵니다 꼰대분들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담화를 발표하고 공과를 치고 대학 총장들 협의를 하고 서울대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단 학장단을 동원해 가지고 눈물로 가득 찬 편지를 쓰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이제 여러분 전공의들은 더 먹을 욕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태어나가 지금까지 먹을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욕식거리를 하는 여러분들 나는 민족을 보고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이야 이거는 완전히 바닥이구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젊은이들 안 들어옵니다 욕하든 말든 예전과 다르게 정보 전파가 너무 빠르고 깊이나 예청력도 상당합니다 떡을 치든 밥을 해 먹든 대학병원이 몇 개 망하든 수술을 일정이 지연이 돼서 사람이 죽어 나가든 모르겠다 이야기죠 꼰대들이 저질렀으니까 꼰대들이 알아서 해라 급하면 윤 대통령께서 이런 수술실 들어가 직접 집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욕해도 젊은이들 안 들어옵니다 mj세대를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겁니다 아무리 욕해도 이제 더 들을 욕이 없으니까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욕의 절정까지를 다 경험한 겁니다 윤 대통령만 나무랄 수가 없고 그 선전과 선동에 노란한 일부 국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할 날들이 올 겁니다 왜 본인 문제가 되면 사람들은 처절하게 생각하니까 사직 전공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를 악마같이 보는 국민들을 앞으로 진료한다는 것이 진심으로 우러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우리 생각에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코비드가 이런 강타했을 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 윤대통령께서 고집을 뿌려 일어난 2천명 숫자를 어찌할 겁니까 대학병원을 망하는 게 하는 것이 윤대통령의 목표입니까 정치를 하시려면 일단 공부부터 좀 하시고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직함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 이슈를 악용하지 않는 그런 정직함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윤 대통령의 폐착은 이번에 그냥 단발적인 일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윤 대통령께서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싶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윤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 자체 때문에 지금이 온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참 운 좋게 요리송 조리송 요리조리송송 여기서 잘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 대통령까지 되신 거죠 요리송 조리송 필요할 때마다 잘 이렇게 페인트를 쓰면서 잘 살아온 겁니다 이번에 된통 걸린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면 참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었고 거짓도 참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된통 걸리던 겁니다 저는 하나도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거나 동정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그냥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꽤 길기 때문에 요리송 조리송 여러분들 피해갈 수 있었지만 한 방에 여러분들 골로 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버드 경영대학 안에 한국에 여러분들 와서 근무도 하셨던 이제 돌아가셨네요 파괴적 혁신을 쓰신 분이 한계 비용하고 총 비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딱 이번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한 번만 할 때는 비용이 적으니까 한계 비용이 적은데 딱 한 번만이 뭡니까 총 비용을 전부를 뭡니까 인생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내물받을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전부가 다 날라간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께서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작가를 수백 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타인을 여러분들 심중을 읽는 능력들이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훈련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 양반이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걱정한 건가 그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채태원 사건을 보더라도 그냥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돈 집어주면 다 그동안 통과했지 않습니까 남 기술도 훔치고 1심 판결에서 뭡니까 그게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한 번 두 번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들은 대단히 조신하지 않습니까 위선 조작 사기 기만 이런 걸 잘 안 하지 않다면 왜 한 번 걸리더라도 전부를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의사가 그냥 공짜로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 1인당 부가 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데 등록금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등록금은 세 발에 핀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사 천명 정원당 의료 예산이 1조 원씩 더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그거 그겁니다 등록금 더하기 국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의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의사를 2천 명씩 아니라 1만 명씩 늘린다 하더라도 지방에 안 가고 소아과 안 가고 산부인과 의사 많이 늘린다고 출산율이 늘을 것이란 말도 안 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의사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0시간이 아닌 90시간 정도 됩니다 매일 밤늦게 야근하고 주말 구분 없이 근무합니다 군 근무는 18개월이 아니고 60개월입니다 전문의 치득하는 37에서 40세까지는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급여로 근무합니다 의사를 까는 국민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 한 마리의 출산 수가가 아기 한 명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 개 치료 의사를 가는 게 좋은 세상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법에 의해서 의사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 행위를 매너 취소당하고 위험하고 잘못하면 구속되고 소송당해 그나마 번 돈 다 틀리는 것보다도 의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군 근무는 길지만 60개월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희망 없는 곳에서 노예할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지만 전공의들 지금은 각성했습니다 공부만 하고 염론 팔지 않고 앞만 보고 갔지만 이 사태로 염론질을 하게 되었고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필수과들은 이 과를 하면 정말 인생 망치고 있던 사명감도 우리 훌륭하신 국민들이 깡그리 없애 좋습니다 각성시켜주신 국민들께 고맙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만 하고 본인들 할 일만 노예처럼 하던 바보들을 세상 물정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 분야에 계신 분 같네요 사람이 알아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그냥 눈을 뜬 겁니다 아 이거는 뭐 애시당초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전공의는 복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복귀해봐야 수련도 못 받을 것이 뻔하고 사직도 지소가 아닌 철회라서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가 될 거고 정부가 손 들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수술을 못할 테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들어가면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아참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편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념의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는가 봅니다 이미 전공의 복귀는 물 건너갔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혹은 4년 후에 군대를 갔다 오고서도 필수과는 계속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소학과와 산과, 언급의학과는 씨가 마를 겁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이 문제가 현실 파악이 안 되는가 봅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공기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올해만 안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여파가 진정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큰일 하셨습니다 특수통 검사 30년에 윤 대통령께서는 엄청나게 큰일 하신 겁니다 선거 공정성을 완벽하게 뭡니까 깔아뭉긴 다음에 두 번째로 위대한 업적을 하신 겁니다 하나도 동정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3년 마치고 내년에 내려오시나 올해 말에 내려오시나 저는 알바가 아닌 겁니다 알아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집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그리셔가지고 장안에 그냥 내려와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냥 폭발 직전까지 갈 도록 그렇게 고집을 황소고집에다 쇠고집까지 여러분들 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의관 근무기관은 60개월이 아니고 38개월이네요 그것도 아주 기네요 병사병에 비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외과의사 아내로 한 40년 정도 사신 자제분도 의사분이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아마 외과의사 결혼생활을 함께하는 아내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이분은 또 더한 것이 자제분도 한때 외과의사를 지망했으니까 외과의사의 아내로 30년에 40년 정도 살아왔습니다 신혼 때는 당 계속된 당직으로 계절이 바뀔 때 옷을 밖으로 몇 달 만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득하게 입고 살다가 아들도 역시 외과를 선택해서 밤에 비몽사몽 화장실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움직였다고 합니다 깨어나니 침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보냈는데 평생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전문의를 따고 1년 학교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성형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술로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이번 사태를 보고 외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술에 모자라면 전세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책도 정책이지만 수많은 댓글들을 읽으면서 돌아갈 마음을 아들이 완전히 접었습니다 앞으로 사태 겪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수술 받기는 힘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어떻게 붕괴시켰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오랫동안 여러분 외과의사를 지켜본 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에 여러분들 진짜 체험담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무지막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집을 세게 뿌리는 겁니다 나는 동갑내기로서 도무지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사람은 젊은 날에 비해가지고 나이를 먹게 되면 이해심이 많이 넓어지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는 아니겠지만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이익이 아니더라도 척은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잘 늘러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겁니다 지금은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피부로 안 받은 왜 전공의들이 그만두고 나서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이 번아웃 될 정도까지 여러분들 가능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꾸려온 겁니다 저는 80세입니다 전북대학교 호흡기센터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얼마 전에 예약날 오래오래 대기하다가 주치의 앞에 앉으니 환자인 제가 오히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됐습니다 지쳐서 그만두시면 어쩌나 내 마지막을 지켜주리라 믿는데 이 난리통에 더 이상 못 견디고 떠나시면 어쩌지 도저히 이해불가인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일 염려되는 것은 제 담당 의사도 저러다 쓰러지시면 병원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을 물어뜯는 환자단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야 다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치료해 줄 의사가 남아있기는 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1960년대 전화한 사람들은 학차같이 챙겨 먹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이란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번 사태뿐만이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선거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 좋게 대통령까지 올라가셨지만 된통으로 걸려든 겁니다 외과는 특히 손이 특별하고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성적 조화도 수순을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손기술도 있어야 되고 담력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외과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해야 되고 머리 회전도 빨라야 되고 그걸 여러분 다 곱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적은 겁니다 사람 숫자가 그래서 흉부외과인가 하는 데는 여러분 1년에 20명 정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귀한 이름 희소한 자원을 다 하기 싫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그 이름 죄를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직 24시간 수술되게 하며 살아도 자부심으로 버텼던 외과의사들도 민사 형사 처벌에는 못 빚드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외과는 전멸입니다 지금 의사에게 성도나 환자단체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의료소송 맡기 전에 의무적으로 1년간 병원 인턴 과정을 수료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송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고소고발이 얼마나 심합니까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의사들을 괴롭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보지 않도록 머리에 확 납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송사를 여러분들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의사들은 밥이겠죠 밥 뭐 흔합니다 그냥 그냥 제가 직접 경험 아니 콩 박사님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작가를 했거든요 작가를 했으니까 그냥 몇 가지 이런 사업만 보면 작가들은 작은 모티브를 가지고 소설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읽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필수 의료가에서 민형사 여러분들 소송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진행되고 있는지 흔히 다 아는 겁니다 그냥 뭐 대한민국의 소통은 대한민국의 소통은 그냥 뭐 대한민국의 소통은 미래에 맹장수술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휴진하지 말랬는데 휴진한다고 고발하고 약이 부작용이 생겼다고 고속하고 기가 찹니다 정부가 환자를 부추겨서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까 고소하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열심히 일만 하는 바보들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바보들이죠 왜 환자만 생각하지 않으면 의사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까 개업이도 뛰어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제 조카가 서울서 전공의를 하다가 지금 구미 저의 집에 와 있고 집사람의 커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구체기준의 앞날은 이야기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공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양철 냄비 같은 국민성 전공의 의대생들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야 됩니다 인생은 너무 길고 세상은 늙고 할 일은 많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각자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왜 아직 젊으니까 오늘 혹시 이 방송을 전공의나 의과대학생들이 들으시게 되면 아직 젊은 겁니다 젊은 거니까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잘 현명하게 선택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을 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의사분들도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긴장 속에 사는 걸 봤습니다 남은 살리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외과의사 가족의 댓글에 100% 공감합니다 제 가족도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연봉제 교수는 정원이 자기 월급과 관계도 없는데 왜 저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붕괴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체력이 바닥나서 암암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단위는 5년차 제 딸은 주당 40시간 근무하고 교수 8년차 아들이 주당 80에서 90시간 근무합니다 교수 8년차 아들이 2,300만 원 정도 돈을 더 받습니다 전 국민이 배 아픈 것에 걸려들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의료현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실상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전하는 겁니다 다른 저희는 없고 의사분들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돈과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니까 내 눈에는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의사들이 여러분들 여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전선동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딱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조를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재정난들이 급격히 악화가 될 것이고 몇 년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가 이런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늦은 감이 들지만 그래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를 포함해서 전부를 여러분들 다 심의 대상과 연구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집부리면 그러면 그냥 당신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면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공의 문제의 이름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현안인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가능성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풍색깔의 여러분들 옷들을 입고 얼굴에는 적당히 이런 검은 주름들이 많이 차지하고 거넘한 표정을 짓고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차관 총리 이런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이런 떠들지만 젊은 세대들한테는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당신들은 꼰대고 꼰대들이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관직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갑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도 갑인생을 살아봤고 보건복지부 장차관들도 다 갑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항상 슈퍼갑을 살아온 거죠 늘 피의자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에서 공감능력이 이토록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바닥을 친 겁니다 살아온 대로 그렇게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되는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대통령 위하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을 동원해가지고 서울의대 학장당들이 6.25 때도 병원을 지켰고 일제시대 때도 병원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학생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니까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 실진력 동명 휴학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대 재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십니까 대중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55%가 미복귀할 것이다 복귀할 것이다가 42%인 겁니다 대다수 여러분들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상황을 그렇게 낙관절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불이익을 당할 거니까 본인들이 항복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다 대단히 상황을 낙관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게 이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해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실상은 어떠냐 제가 의대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단편적으로 드러난 그런 정보를 갖고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의대생들은 젊고 그리고 한두 해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정책을 본인들이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휴학생이 쓴 것 같아요 2030 세대의 대표주자로서 꼰대 세대와 미래를 걸고 투쟁 중입니다 휴학생이 쓴 겁니다 꼰대 세대하고 미래를 걸고 투쟁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공의 특히 필숙과 전공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의대생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톱니바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올해 한 시간도 수업을 못한 2024년도 예과 1년생이 3천 명입니다 내년 2025년에 예과 신입생이 4천 5백 명 7천 5백 명이 함께 수업해야 됩니다 2024년 졸업생이 없어 내년 인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3천 명 3천 명 더하면 6천 명이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1,500명이니까 7,500명이 수업을 받는 겁니다 한 학년에 2024년도 입학생 2025년도 입학생 그리고 본래 2025년도 입학생 6업된 사람들 합치게 되면 7천 5백 명이 한 학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2024년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인턴도 없어지게 됩니다 인턴 수련이 없으면 수련이 지원도 없게 됩니다 한 해가 완전히 비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해의 전문의가 완전히 버는 겁니다 대통령 퇴진과 이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문책이 문제 해결의 출발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해가 완전히 비는 겁니다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가족이 대전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실은 절반이 비어 있고 간호사들은 한가한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많이 줄었으니까 입원실은 많이 비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며 PA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수술 일정은 다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오늘 수술실은 아수라장이었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방송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잘 아는 체험한 이야기 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왜 언론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까 교수들이 번아웃이 와서 지쳐가지고 자꾸 그만두고 있습니다 PA 간호사 군의관 도움이 안 된답니다 당직 쓰고 진로할 수 없어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의사는 나가더라도 자군 병원을 가면 먹고 삽니다 이제 큰 병 걸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대학병원의 중환자 치료 능력이 줄어들 겁니다 필수과 지원자는 이제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필수과를 하더라도 외국 가서 하겠죠 모든 정책 휴양은 국민이 다 받을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의로니까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언론이고 뭐고를 떠나 초과 3칸 다 태워 먹어도 빈대잡음에 속이 시원하나 식입니다 이성이 없고 신리도 없고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고 지금 상대가 전공이 의대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득권 의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진 게 면허 하나뿐인데 무슨 기득권이겠습니까 정오나 질투 이런 것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2025년 의대 정원으로 학생 모집 교육부에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조용히 교육부는 뚝딱 처리해버렸습니다 교육농단 겁니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정부 합작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입시 시스템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특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대책 없이 저질러놓고 수습도 못해서 잘못을 알았으면 다시 협상이라는 테이블에 앉아서 모양을 빠지게 원상복구시키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 7500명은 대학에서도 무리고 재정지원도 무립니다 전공이 의대생들 반발 특등 여러 이유로 과학적 추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해야 됩니다 박민수가 발표하면 되겠네요 박민수 차관이 당신이 살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21세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다시는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 출신들이 당 대표도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이번에 다 보여준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도 쉽게 이야기하면 까라면 까 그거입니다 잔말 말고 까 암에 걸리면 한 달 안에 진단하고 수술 받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만들어낸 의료계획의 필수 의료의 붕괴를 가속시켰다는 말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안목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세상을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개념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 기준에 맞춰 세상을 개조하려면 사람들이 온갖 폐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건강과 생명은 세상의 도덕적 가치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이유를 배반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그것이 합당한 의료공급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도덕적 가치로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오지 못하면서도 남에게 도덕적 자태를 강요한다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 한국 의료시스템은 대단했죠 그냥 암 진단받으면 빠른 시간에 이러면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당장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자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한국인들의 건성입니다 한국인들이 아니고 후기 조선 사람들의 건성이겠죠 한국인들 하면 너무 비참해지니까 자 여러분 어제 방송을 내보내고 현장을 좀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오늘 논의의 결과라는 것은 의과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복귀가 안 되면 의료인력체계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인턴, 전공의, 전문의로 연결되는 체제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휴증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대형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근근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하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대형병원에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조속한 시간 내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라는 사람이 2025년 또 1500명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증가 문제라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금과 옥적 전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는 성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본인들도 의료공급망 체계가 이제 와해가 되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짐작을 하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여러분 그 문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오늘 강구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 변하는 세상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여러분들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닥터페프 음료적이죠 이렇게 닥터페프가 이게 이제 펩시콜라를 누르고 2등을 차지하게 됐네요 탄산음료시장에서 139년이나 됐네요 닥터페프 저는 뭐 이걸 잘 안 마시는 게 이게 아마 이제 많은 그런 합성제를 쓰는 것 같아요 이 닥터페프만 먹고 나면 조금 이렇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전혀 이제 마시지 않는데 독특한 맛이죠 이 닥터페프가 탄산음료 전쟁에서 2등을 차지한 겁니다 펩시가 여러분들 그냥 꺾어진 겁니다 아마 SNS상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코카콜라는 19.2% 닥터페프가 8.34% 펩시가 8.31% 아주 펩시콜라가 여러분들 그런데 펩시콜라가 계속 지금 이렇게 밀리네요 보니까 이건 이제 뭐 아주 부동의 일이고 코카콜라가 푸른색이 펩시콜라가 계속 밀리네요 닥터페프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역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체리와 바닐라를 포함한 23가지 맛이 다른 과일 및 향신료를 결합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많은 걸 섞으니까 저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가지고 안 마시는데 어쨌든 마케팅도 성공하고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참 이렇게 만들기 힘든데 그죠 승리를 했네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상품을 이 탄산음료 시장이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고객들을 중독시켜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고객을 중독을 잘 시키면 강하게 중독시키면 돈을 그냥 벌 수 있는 체제가 자본주의인 거죠 미국의 식문화 자체가 이런 햄버거 같이 이렇게 이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인 거죠 탄산음료 시장이 한 80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 가운데서 콜라 같은 탄산음료 외에 비콜라 탄산음료 아마 여기는 커피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게 한 43% 콜라 시장이 57%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네요 저는 거의 안 마시는데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시죠 1997년도에 미국인 1인당 49겔론 거의 50겔론을 마시네요 지금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강해져 가지고 좀 적어졌네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탄산음료가 골다공증 같은 걸 많이 유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골다공증 탄산음료는 콜라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을 배출시켜서 빼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골밀도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골밀도 저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골밀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햇볕을 많이 쬐야 되는데 미용상 이유 때문에 햇볕을 또 멀리하게 되니까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햇볕 진짜 햇볕을 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도 이제 이런 골밀도 저하에 크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치아부식 당분이기 때문에 당뇨 비만 대사 소화장애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미국인들이 유독 비만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런 햇볕을 하든지 이렇게 탄산음료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닥터페프 소식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역전시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이야기를 닥터페프 이렇게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생각이 나요 힐러리 클린턴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닥터페프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자서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부하들이 대통령 부인일 때 어떤 음료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닥터페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으니까 재임기간 내내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호텔 내에 있는 냉장고에 닥터페프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굉장히 자기가 주의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단 권력을 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대해준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싫어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이 딱 한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부하들이 어떤 페프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닥터페프를 특히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그 한 문장 때문에 재임기간 내내 동안 여러분들 그냥 가는데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가득 닥터페프와 차 있는 겁니다 실내에 있는 그런 냉장고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완장을 찬 사람들은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 분께서 최인지님께서 과도한 음료 섭취는 간에 치명적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항물들이 들어갔으면 간이 뭔가 처리해야 되니까 간식 위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합성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물들은 간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힘들어하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을 다 그러니까 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사에서 감자하고 고구마를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간에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른 모양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부패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건 취향이니까 부패를 먹는다는 것은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고 골고루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건데 골고루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간이 처리할 때 모든 음식물에 따라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게 되면 감자를 먹을 때는 감자를 먹고 고구마를 먹을 때는 고구마를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소세이지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식사의 원칙은 담백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끓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음식이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끓인 음식을 평생 먹기 때문에 석회 같은 것이 많이 쌓여서 나중에 통풍 같은 걸 경험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담백하게 먹어야 되고 가능한 끓이지 않는 쪽으로 음식물을 되게 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 간식에서 안 되고 탄산음료 마셔서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원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한테 전문가 계시면 몇 개 코멘트를 더 해 주시죠 그런데 어쨌든 탄산음료는 어마어마하게 압정 같아요 옛날에 닥터페프가 맛이 좀 독특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이죠 그때 닥터페프만 투입되면 배가 약간 아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그런 화학물질들이 반응을 좀 다르게 하는 모양이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힐리리 클린턴이 하는 이야기에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닥터페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 박사가 왜 자꾸 상장지수 펀드를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는데 며칠 전에 이름들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한 분께서 노후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에 락박스라는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후의 중후반전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완전히 별도의 박스에 보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현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하고 완전히 인생 준후반전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성장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투자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노후의 자산관리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분이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한국에서는 미래 정권 자산운용이 가장 앞선 같네요 시장을 빨리 선점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김남기 미래운용 ETF대표네요 이분이 아마 한국의 상장지수 펀드를 정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 같습니다 미국의 자산 장기 분할 매수를 추천하고 좋은 투자 원칙은 아주 간단하네요 일찍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자주 하라는 거네요 타이밍을 아무리 잘못 선정하더라도 예금보다는 우량 ETF 투자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후의 자산관리의 첫째 원칙은 인프레를 방어해야 되는 인프레이션을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타이거라는 그런 브랜드가 붙어있는 것이 미래의 셧이네요 타이거의 투자 철학은 미래의 셧자산운용의 상장지수 펀드 투자 철학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상장지수 펀드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우량 자산을 담은 ETF를 장기간 분할 매수한다는 단순한 전략만 지키더라도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원칙이거든요 제가 동의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국내 ETF 업계 1세대이자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남기 미래의 셧자산운용 ETF 부문 대표 이번에 아마 책을 펴내는 모양이죠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한 15,000원 투자해가지고 천만 원, 2천만 원 벌 수 있으면 훨씬 좋은 일이니까 아마 ETF 투자에 거의 전부를 담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세에서 특히 김대표는 미국 ETF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미국은 전 세계 증권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고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보유규모도 상당한데 자사주 매입과 배당 같은 주주 친화성이 뛰어나고 꾸준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젊은 인구 구조까지 모두 갖춘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보다 훨씬 나은 거고 우리도 젊은 날 이런 것에 눈을 뜰 수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ETF 장기 투자로 연금을 불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상품이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그냥 하기보다도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투자에서 최적의 타이밍이란 것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최대한 일찍 그리고 자주 하는 것뿐입니다 장기 분할 적립식 투자인 거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최소 10년 정도 김대표는 과거 미국의 한 저널에서 진행한 투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 명의 투자자가 매달 100달러씩 투자금을 받는데 한 명은 S&P500 지수가 저점일 때 사고 또 한 명은 꼭지일 때 절정일 때 사고 나머지 한 명은 지수렴과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투자했는데 결국 세 명 모두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성장하는 우량자산에 투자한다면 아무리 타이밍이 나쁘다고 해도 예금에 두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시간이 가면 성장하는 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 그것이 미국의 우량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가 바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입니다 시간이 가면 무조건 이기는 투자입니다 이걸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알아가지고 2022년부터 이제 열심히들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은 굉장히 내공 있는 그런 전문가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추적해보니까 2022년 인터뷰가 있냐 이때 ETF에 들어갔으면 상당히 좋았죠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김남기 미래의세 자산운용 ETF 대표는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ETF를 잘 만들어서 남기면 손자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다마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ETF 업계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100이 됐습니다 ETF 시장 초기와 다르게 지금은 투자 문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나라는 엉망진창의 경우가 많지만 업계가 이렇게 선도해서 투기성 여러분들 투자를 줄이고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굉장히 좋은 방향을 이끌고 있는 거죠 과거에 레버리지 등 트레이딩 중심의 ETF 시장에는 선두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판 자체를 갈아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지수 펀드를 한국판으로 만드는 미래의세시 내린 결정이네요 미래의세 증권은 롱숏 ETF 등 변동성에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스탠다드 앤드 푸울스 500 ETF를 상장했고 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내고 투자자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미국 테크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의 기초 상품을 꾸준히 시장에 내놓았다 초고령사에 접어들면서 돈이 없이 오래 사는 롱지비티 리스크가 큰 위험입니다 ETF가 급속하게 커진 것도 연금 투자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바와 같이 한 신문이 잘 요약한 자료입니다 이 중간은 미국의 대표적인 ETF고 다 괜찮은 상품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산 규모하고 운용 수수료만 비교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위에는 좀 투자 수익률이 낮고 위험이 적고 밑으로 가면 투자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카피해 가지고 한국판으로 만든 것이 여기에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 펀드 ETF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 낮은 비용 물론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원금 손실이 생길 수가 있지만 5년 10년 가게 되면 원금 손실은 없는 것 그리고 예상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맨 밑에 기술주에 투자하는 XLK를 투자하시게 되면 4배에서 5배 400에서 500% 10년 여기 SMH를 투자하시게 되면 8배에서 9배 800%에서 900% 정도 여기 SPY를 소개하시면 250에 300% QQQ를 하시게 되면 300% 350% 그냥 답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통계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노후 자산관리의 자산의 한 절반 정도는 ETF를 항상 생각하셔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좀 있고 해가지고 멀티모달 AI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했는데 오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네요 이 전단계가 지금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나 퍼플렉스티 오픈 AI 사이의 채치 PT 같은 것이 바로 텍스트 기반의 AI입니다 그래서 그걸 LLM 대규모 언어모델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학습 데이터 외에 학습 데이터가 텍스트, 문자 외에 비디오, 이미지 이런 걸 다 함께 쓰는 것을 바로 멀티모달 AI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기자분이 개념을 잘 정리해 놨는데 멀티모달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양식 모델리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을 지닌 인공지능이다 쉽게 얘기하면 학습하는 데이터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림 잘 그려놨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소개했던 것은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지 않습니까 그건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서 투입되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문자화된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문자만 입력이 되게 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문자만 여러분 입력해가 만든 그런 AI는 데이터 처리나 통계, 텍스트를 검색해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과 비슷한 추론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크다 이렇게 하면 그냥 크다만 집중하게 되지 말이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면 그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언어모델 AI, 대규모 언어모델 AI는 한계가 명확한데 인간이 기존에 생산한 텍스트를 학습한 AI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사용자가 새롭게 입력한 이미지 등 정보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상황이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드시 대규모 언어모델은 텍스트 외에 멀티모달이 돼야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AI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대화형 챗봇을 넘어가지고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는 방법을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X축에는 텍스트, Y축에는 이미지 이게 조합에 대해서 하나의 학습 데이터, CET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야 상황과 맥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돼 있는 데이터가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학습하고 그래야 범용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LLM 텍스트에만 기반을 둔 대규모 언어모델을 가지고는 인간의 추론능력을 그대로 카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추론능력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반드시 멀티모달 AI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감각 입력을 조합하여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더 잘 반영합니다 상황과 맥락을 이해를 대규모 언어모델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주 잘 이름 정의한 것이 LG AI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감각 가운데 시각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인간은 수많은 정보를 추상화하여 상징화한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시각정보와 언어정보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지만 추상화된 공간에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인지능력을 제공합니다 시각화된 정보하고 언어정보가 CS로 입력이 돼야 인간의 인지능력에 가까운 AI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비주얼 데이터, 랭기지 데이터 두 가지가 입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멀티모달이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즘에 인간의 추론능력을 띄워넣는데 5년이 필요하다, 10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의 텍스트를 입력해서 만든 LLM 대규모 언어모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멀티모달까지 가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LG AI 연구원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 그래도 가장 빠른 데가 기업이니까 기업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연구가 진행됐냐 그래서 여기에 LG 연구원의 AI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LG는 자체 거대 언어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엑사원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서 이런 멀티모달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분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 멀티모달 랩의 이순영 랩장 이분이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렵지만 이 이순영 랩장의 인터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왔구나 보시죠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고 사고하는 멀티모달 에이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일상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당히 진행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입력되는 것이 비주얼 데이터하고 랭기지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은 랭기지 모델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이런 관심 가지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 소위 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당신 분야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자가 잘 물었네요 멀티모달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딱 진행하는데 멀티모달 기술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이미지 생성 기술의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로부터 스틸 이미지를 생성한 기술에 거쳤지만 이제는 이것을 시간축으로 확장해 숏폼이나 롱 컨텍스터를 가진 비디오 생성 기술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까 멀티모달 모델스는 프롬포터 문자 여러분들 문자로 주문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디자인 같은 이미지만 만들어줬는데 앞으로는 1분짜리 3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숏폼 롱 컨텍스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가끔 소개해드렸다는 바와 같이 페인팅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 또 뭘 소개했습니까 숏폼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프롬포터 텍스트로 된 이름 주문을 하게 되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AI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큰 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랜슬레셔널 메디슨 분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것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실험 데이터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를 결합하여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임상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MRI를 촬영한 겁니다 그럼 MRI 촬영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이 이미지하고 뭘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텍스트 정보를 불러오는 겁니다 기존의 연구결과 이런 부분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비주얼 데이터하고 기존의 여러분들 연구결과를 결합을 시키는 비주얼 데이터하고 그 다음 비주얼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 가지고 MRI 촬영을 훨씬 더 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멀티모달 AI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트렌드는 인바디드 AI인데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이미지 음성을 입력으로 받아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할수록 에이전트를 제어하는 기술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네요 롱컨텍스트는 거대 언어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문명을 더 길게 제공해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여러분들 질문을 길게 정확하게 던지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주거든요 롱컨텍스트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여기 이제 멀티모달 랩에 수행하는 연구 분야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하냐 텍스트를 입력해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 기술 이미지 제네레이션 AI 기술을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연구가 되어 있네요 LG AI 연구원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자의 지시어에 따라 콘텐츠를 바꾸거나 스타일을 바꾸는 이미지 에디팅 분야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LG 화학에서 신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신제품에 여러분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제품을 담는 과학이나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데 그게 AI가 하는 겁니다 문명을 엿는 겁니다 오일을 담아야 되고 고객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핑크빛 색의 여러분들 용기 디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미지를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미지 제네레이션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마음에 들면 또 수정하는 겁니다 아 용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미지 에디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수행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또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또 나오네요 이게 이제 이미지를 다 만든 겁니다 AI를 이용해 가지고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화장품 용기나 패키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LG 생활건강과 협업해서 LG AI 연구원의 이미지 제네레이션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 악을 쓰고 몸을 고함을 질러도 세상은 가는 겁니다 회사들이 이렇게 이름들 뭐죠 용기 같은 거 디자인 같은 걸 위해 가지고 LG AI 연구원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겁니다 더불어 이미지 언더스탠딩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지 제네레이션 연구 이미지 에디팅 연구 이미지 언더스탠딩 연구입니다 이미지 언더스탠딩 연구는 뭔가 아닐까 이미지 캡션이라고 캡셔닝 캡션이 뭔가 자막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를 가장 잘 정확하게 여러분들 풀어 쓸 수 있는 캡션을 요구하는 겁니다 입력된 이미지를 가장 잘 쓰면 되는 텍스트를 생성한 기술이 바로 이미지 언더스탠딩 연구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기자들 쓰는 걸 보다 가끔 연구원을 들어가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멀티모델 모델을 LG AI 연구원은 세 가지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텍스트를 넣고 문자를 넣어 가지고 이미지를 제네레이션 하는 연구 제네레이션 한 다음에 다시 문자를 더 수정해서 이미지를 에디팅 하는 연구 그리고 또 뭐까지 합니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술 이미지 언더스탠딩 혹은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 분야는 메디칼 데이터 은행을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 데이터 연구는 임상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데 최근 멀티모델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임상 실험 데이터 혹은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까지 함께 이용한 모델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상물하고 그 다음에 영상물과 관련된 텍스트 이미지를 결합해 가지고 뭐죠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종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멀티모델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별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러분 더 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갈등이 있었다는 뉴스가 오늘 막 도착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의존들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AI 반도체 칩을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인 AMD 같은 회사에 구매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계속 비상값을 주고 AI 반도체를 사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MS가 꼼짝 달성 못하게 묶어 놓는 겁니다 엔비디아 제품에는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갈등이 이번에 표면이 됐네요 제가 이름 갖고 있는 견해는 엔비디아의 AI 칩이 아무리 특별하다 하더라도 기술은 평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2배 3배가 비싸게 되면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AMD가 AI 가속기 GPU하고 고대역북 메모리가 합쳐진 소위 AI 슈퍼컴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 엔진인 GPU를 엔비디아 제품으로 아니고 AMD는 인스틱트 제품 인텔은 가우스라는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약간 시간 객차를 두고 지금 쫓아가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MS는 당연히 여러분들 AMD도 사 쓸 수 있고 앞으로 인텔도 사 쓸 수가 있고 엔비디아에다 살 수가 있어야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엄청나게 비싼 AI 반도체를 계속 엔비디아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래에 한국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엔비디아를 많이 샀는데 엔비디아의 주식이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라는 것이 계속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가격이 그렇게 계속 고공을 할 수가 없다 한번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미래일이니까 MS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이름 칩이 너무 비싸다 이야기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AMD 칩을 쓰려고 한다 이야기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AMD를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새 GPU를 쓰려면 우리가 만든 전용 서버렉도 구매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서버렉이라는 게 뭔가 아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안에 뭐 서버도 넣고 네트워크 장비도 넣고 케이블로 넣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전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마이클 델이라고 델 컴퓨터의 오너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엑스 스페이스의 수천대의 여러분들 ai 슈퍼 서버를 여러분들 진절한 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서버렉이며 서버렉 이거를 우리가 만든 걸 사라 그거 아닙니까 가격이 어마어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면 그다음부터는 AMD 제품 같은 걸 사용할 수 없는 반드시 엔비디아 제품만 사야 돼요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엔비디아 ms와 gpu 문제로 갈등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니까 우리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살려면 끼어서 전용 서버렉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새로운 블랙웰 b200 gpu가 탑재된 서버렉을 두고 의견 충돌을 벌렸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아니 서버렉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당신들이 만든 서버렉을 도입하게 되면 다음에 AMD 같은 걸 구입해가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서버렉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거 써라 여기 나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새로운 전용 서버렉을 도입할 경우에 추후에 AMD의 경쟁 gpu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어차피 gpu라는 것은 추론 단계에서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여러분들 곧 뭡니까 엔비디아의 gpu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MD의 인스턴트나 아니면 인텔의 가우스처럼 약간 저렴한 칩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마진을 엔비디아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계속 여러분들 꽉 붙잡아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갈등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제 물러선 거죠 일반적으로 대형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은 아마존 웹서비스나 구글 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웹서비스들 자체 맞춤형 서버렉을 구축하고 다양한 종류의 ai 칩을 사용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까 이게 서버 네트워킹 칩 케이블 이런 걸 다 구입해야 하는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네트워킹 칩과 케이블은 2023 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제품에 지출한 비용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했다 코가 끼인 거죠 담당자는 어떻든 매출을 올려고 하니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강요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는 게 전쟁입니다 사는 게 보니까 이게 서브렉입니다 이게 서브렉이고 서브렉 보시게 되면 이 서브렉을 가지고 여기다가 엔비디아의 이름 GPU 가속기 그다음에 이런 걸 다 엔비디아의 CPU 같은 걸 와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여기 이야기하는 델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론 마이크로 이런 데가 서버 제조업체죠 서버 제조업체 어쨌든 이 친구들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서브렉은 데이터센트나 서버룸에서 서버 네트워크 서버는 컴퓨터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위해 사용되는 구조를 말한다 보시게 되면 자체 제작한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나 이런 거가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이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코를 깨가지고 뭡니까 오래오래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AMD나 인텔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AI 가속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 더 빨리 출시를 해서 엔비디아 여러분들 마진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3 6에 18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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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정도입니다 자 렉카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겁니다 렉 렉 렉 렉 서버 렉 자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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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